정진상씨 정진상 1968년인가? 이것만 있으면 돼요 무심생에다가 55세 옮기가 내년 이분 내년 옮기는 좋아 보이는데 성향은 어때요? 성향 이분 성향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오는데 뭐 이거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죠 어우 조금 교활하다? 어 화가 나 이분을 보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머리는 굉장히 좋네 보통이 아닌데 우와 이 사람은요 남을 밟고도 올라가는 사람 응? 남을 밟고도 올라가는 사람이고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짜증이 나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머리는 비상하다 분명히 남을 밟고라도 올라갈 사람 내년의 온기 보면 하락으로는 안 보여요 상승으로 보는데 그게 상승이 좋은 상승이 아니야 어 좋은 상승이 아니고 비겁하다?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뜨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응 이 사람 관제? 뭐가 하나 걸릴 것 같은데 관제도 보이고 구설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잘 버텨나가 어 자기만 사는 거지 남을 죽여도 나는 산다 이걸로 보입니다 좀 그래 응 근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것도 이런 것 같아요 er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